새해부터 전주시와 완주군의 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이 가능해집니다. 이는 인접한 두 지자체가 머리를 맞댄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새해 첫날인 내일부터 체크카드 형태인 상품권을 전주 완주 지역 구분 없이 관내 가맹점에서 모두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. 두 지역 상품권의 개인 한도는 월 50만 원, 연간 200만 원까지이며 다만 종이로 된 완주사랑상품권은 완주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